장원영과 함께 뮤직뱅크를 빛낸 앤하이픈 성훈이 9월 2일을 마지막으로 뮤직뱅크 mc 자리에서 하차했어요. 하차 사유는 앤하이픈의 서울 공연과 첫 월드투어에 참가하기 위해서라고 하는데요. 더 이상 원영과 성훈의 콤비를 볼 수 없어 아쉽지만 앤하이픈 무대를 통해 앞으로 자주 만났으면 좋겠어요. 성훈은 2002년 12월 8일 충남 천안시에서 태어났어요. 어린 시절 심한 약시가 있어 오른쪽 눈이 거의 보이지 않았는데 장시간 병원 치료를 받은 탓에 성격이 소극적으로 변했다고 해요. 부모님은 자신감 없어 보이는 성훈을 보며 자신감을 되찾아주기 위해 아이스하키를 권유했고 7살때부터 9살때까지 아이스하키를 배웠다고 해요. 하지만 아이스하키를 하기에는 왜소한 체격 때문에 다른 종목을 고민해야 했고 이때 체험사마 타본 스케이트에 흥미를 느끼면서 결국 본격적으로 피겨스케이팅을 시작하게 돼요. 성훈의 인생에서 피겨스케이팅은 절대 빼놓을 수 없는 인생의 전환점이었어요. 취미로 시작한 피겨스케이팅에 놀라운 재능을 보이며 국내대회에서 주니어 부문 은메달을 획득하고 국제대회에서 아시안 트로피 주니어 부문 2년 연속 은메달을 획득할 정도로 엄청난 실력자로 성장하게 돼요. 당시 내 마음의 크레파스라는 프로그램에서도 성훈을 취재한 적이 있는데 어린 나이에도 성인들 못지않은 훈련을 받으면서도 불평불만 하나 없는 모습을 보이며 시청자들의 눈시울을 붉게 만들었어요. 방송 덕분에 성훈에게는 과천성 중기 제니스 폼미남이라는 별명이 생겼었는데요. 성훈이 직접 지었다는 사실은 비밀이에요. 어린 나이에도 훈훈한 외모로 여러 연예기획사에 캐스팅을 제안받기 일수였고 중학교 때는 빅히트로부터 DM 캐스팅을 받기도 했어요. 이후 빅히트 관계자가 성훈의 부모님을 설득하면서 부모님의 번유로 피겨스케이팅 선수와 아이돌 연습생을 병행하게 돼요. 성훈은 아침에는 피겨를 타고 오후부터 저녁까지는 아이돌 연습생 생활을 했는데요. 그러나 점점 선택에 시간이 찾아오면서 결국 빅히트에서 빌리 플랩으로 소속사를 이전하고 아이랜드 서바이벌 프로그램에 참가를 결심해요. 사실 10년 동안 해왔던 피겨스케이팅을 그만두기란 쉽지 않은 결정이었는데요. 성훈이 아이돌을 선택한 결정적인 이유는 방탄소년단의 콘서트를 보고 그들처럼 멋진 사람이 되고 싶어서였다고 해요. 성훈은 아이랜드에서도 특출난 재능을 선보였어요. 연습생들이 뽑은 가장 잘생긴 참가자 투표에서 1등을 차지하며 비주얼을 인정받았고 피겨스케이팅을 위해 배웠던 현대무용과 발레 덕분에 유연함과 아름다운 춤선을 선보이며 매워마다 좋은 성적을 기록했고 별다른 우여곡절 없이 엔하이픈 멤버로 데뷔하는 데 성공해요. 성훈의 MBTI는 ISTJ로 앞서 설명했던 것처럼 원래 소심한 성격이었으나 멤버들과 지내다 보니 성격이 밝아졌다고 해요. 키는 178에서 180cm로 장원형과 투샷으로 있었을 때도 꽤나 큰 차이 나기 때문에 180 초반으로 추정돼요. 지금까지 성훈의 데뷔 과정과 사소한 TMI를 알아봤는데요. 만약 성훈이 아이돌이 아닌 피겨스케이팅을 계속했다면 김연아와 같은 훌륭한 선수가 되었겠죠? 끝!